안녕하세요. 왕자의 빛새 보내드립니다. 해를 보며 집으로 가는 길에 빈 사이 치는 노을 가슴을 잃지 않으며 방암 사거리 속 봉촌동까지 전철 응원에 바라타고 지친 눈을 감고 귀는 감고 졸면서 지내한다 지친 눈을 감고 왕자의 빛새 우후 네 열심히 육전형을 포스로 연습축니다 명령 저냥 산거시 동같은 하루하루 죽음 하고 퇴근 하고 그리고 캣매교 한 양 공대에서 버스 타고 쌍먼똥 까지 서른 아홉 정보차 정보차 운좋 단작하고 아니면 숨어 미쳐서 지배한다 정보차 남자가 남자가 미룸 이름은 남자가 인생 이름은 여자 인생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.